기상캐스터 배혜지 전형도 현 울산 상공회의소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 1일에 만료되면서 울산 상공계를 이끌어갈 차기 회장 선거전이 사실상 막이 올랐습니다. 현재까지 차기 울산 상위 회장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후보는 대원그룹 박도문 회장, 현 상위부 회장인 최해상 대덕기공 대표이사, 이운철 금양산업개발 대표이사 등 3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제20대 울산 상위 회장 선거와 임원 선출은 내년 2월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불법 청약 의심 사례 2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최근 청약률이 높았던 지역 2개 아파트 청약 당첨자 2,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위장 전입 5건, 청약 통장 불법 거래 23건을 적발했습니다. 불법 청약이 적발되면 당첨 취소는 물론 앞으로 10년 동안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 국제포럼 2020이 오늘부터 28일까지 사흘 동안 롯데호텔 울산에서 열립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 해상풍력 시장 동향과 정부 정책 방향을 소개한 데 이어 울산시와 업무 협약을 맺은 5개 기업이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 추진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내일은 두산중공업과 포스코 등 국내 해상풍력 관련 제조업체의 부품, 기술, 서비스를 소개하는 특별 세션이 마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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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